아무튼 고 식량 캘러 가야되는데 아 캘게 아니지 야 쿨트레인 마지막으로 도둑이 목격된 착오로 이동합니다 얘 무기 안들고 가도 될까? 위험할거 같은데 도둑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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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들고 가야될거 같아 불안해 무기 털다 말았구나 야 그 어딨냐? 친구야 가비야 일로와봐 가비 일로와 너 이맨도르 무기 갖고와 도둑이잖아 아 근데 얘 사격 몇렙이니? 사격 제로인데요 노피처인데 쎄하다 쎄하다 이번 지구의 희생자는 첫 희생자는 셜리가 될거 같다 왠지 뭔가 쎄한데 왜? 아 진짜 무서워 셜리 안죽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하나 달고 갈까? 헬로 음 돼 얘들아 안녕 형 니가 리더지? 좀 도와줘 좀 도와줘 안에 있다 야 너 뭐야 수지? 먹을 것을 조금 훔쳤고 배고팠다 야 수지야 나랑 대화하지마자 너 뭐하냐 근데? 놓고 간거에요 근데? 죽일걸 그랬나? 죽일걸 그랬나? 아잇 지엔자 아니지? 잠깐만 야 우리팀 아니어도 아 안되네 아이 참 대신 들고 다니게 못 시키면 이 날이 좋은 날이 될거 같다 내가 엄청나게 아이고 큰소리났어 광선검 들고가자 저것도 분해하면 다 나사요 오 크리티칼 왜 근데 이 월린가 웰린가 얘가 리더잖아 얘 죽으면 저 커뮤니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총 3마리있어요 여기 그래요 내가 궁금한건 두명만 남거나 아니면 완전 해산되거나 아니면 두명이 뭐때문에 우리 리더가 죽었어 이러고 나한테 적대적이 되거나 그런게 있을까 하는 그런거 약간 고런거 적대적인거까진 안되려나 어이구 근데 리볼버쓰기 힘든데 아 그냥 두명만? 아아 착하네 애들이 먼저 총질만 안하면 되겠네 내가 어휴 작업장 개꿀 오케이 어 그럼 얘 달고 그냥 가자 얘 달고 역검 심장 바로 부수러 가자 아 버려 화학용품 지뢰? 필요없어 어? 하나 어딨지? 하나 덜 뒤졌는데 아 어? 아 시야상자 죽은데 에헤이 잠 나가 그러니깐 차를 못찾았네요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컷 와 얘네 근데 너 높은거 하나도 없냐? 격투 그나마 찍는 재미가 있겠구만 레벨 올리는 재미가 있겠어 어? 어?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헉 으응 잖 흠 흐흑 흡 헉 흑 잠깐만 야, 이러면 차를 찾은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기름통 들고 왔지? 아니 주웠지 아까 아 근데 이거는 칸이 4칸밖에 안되는데? 아니야 일단 뭐라도 있는게 나은거 같아 없는거보단 있는게 낫자 나중에 뭐 새로 됐지? 가자. 아니 그거 아니야 카! 친구야 간다! 딱잡아 이 친구 면허 없을수도 있어 야 그 문 왜 열었어 바보야 굳이 차로 들이받을 필요 없다고 아이 정말 어? 무기를 비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진짜요? 오오 헤이 헤이 지금 정말 최악인게 우리 셜리가 사격레벨이 0이잖아 근데 나도 에임이 쓰레기 얘가 사격레벨이 낮으면 내 에임이 좋아서 보정을 받던지 아니면 내 손가락이 구리면 얘 사격레벨이 높아서 보정을 받아야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하하 참 일단 스크리머 죽이고 갑시다 안에서 주변에 스크리머 냅두고 좋은 image 하나도 없으니깐 먹으리! 가자 그럼 미니그라 저거.. 아 미나그라? 미나그라 업그레이드하면은? 그럴라면은 차량 정비.. 저기 있는 애가 들어와야겠네 미스터리 그거요? 이 전지구에서 미스터리 아까 떴었는데 주엔정 어? 제가 광선검 모드를 깔아서 광선검이 있거든요 역병 심장 이걸로 부셔버릴까? 아 너무 근데 재미 없을라나 그럼 몇 대 배면 그냥 바로 부서질 것 같긴 한데 좀 아니긴 해 근데 너무 치트템이니까 솔직히 너무 치트템이니까 솔직히 아 무기상이 있다고 뭐냐? 좀비가 아니라 우리 그 동료 동행하고 있는 웨인인가가 꽤 부순거 같은데? 맞지? 야 집을 다 부셔라 웰리구나 웰리? 아무튼 이런 이씨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죽이는 것보단 나니까 일단 챙겨는 가고 쓸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없어서 죽는 것보단 이게 나죠 자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딨니? 내 눈이 웅이구멍인가? 아까 연병이 두개 주웠는데 여깄다 화염병 총 세번 던져야 되지 않나? 모르겠네 작업대 작업대 나가봐 저번에 이거면 충분할거라 믿습니다 가자 야 타 저들은 왜 또 부활했어 진짜 자주 나온다 나 예전에 고통할때는 저정도 빈 돈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이 쉣 간다 어? 또 잠들어있는 아이콘 떼있으면은 상관없나? 지금이 되는건가? 문 열지마 너무 조심해 플레그 좀비가 가까이 있어 어? 아 그러면 지금가서 못 부셔요? 아 가능은 해요? 그럼 됐습니다 아 아 저게 좀비 펌핑을 안하고 있단 뜻이에요? 아 아 오 그럼 뭐 나야 개꿀이지 지금 빨리 죽여버리자 가자 야로도모 한 마리밖에 없구나 가자 얘들아 아 아 오 시앗더팍 놀래라 야 암마 개놀랬네 진짜 진심 놀랬어 지금 오오 오! 터진다! 안 터졌어 아! 아우치! 아우치! 아우! 그 한 번만 더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 그 한 번만 더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와 씨... 말고 안 돼! 깼다! 죽어! 불쾌가 없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곳을 잘 할 수 있어! 그 불쾌가 가까이 가까이 있다면 이곳을 지켜내야 할 수 없잖아. 이곳은 불쾌가 불쾌가 없어졌어. 와아 시껍했다잉 어? 그쵸 화염병이 더 나은거 같긴하자 일단 어? 화염병을 다시 줬어? 야 못참지 야 가 야 차타 AR에다가 화염병을 줬다? 이건 대놓고 빨리 역병심장 부수란 뭐야 아니 이렇게 많다고? 야 이 공간에만 지금 3개라고? 너무한거 아니냐? 하나도 너무하지 않으시네 그냥 징징거려봤을 뿐이야 로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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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이 블락이 아닌가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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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들 온다 야 앤들 줄네 많이 온게 어떡하냐 저 친구야 거기가면 너 죽어! 정신 안차릴래? 뒤로 좀 빠져! 호드잖아 저거! 단발로 안되냐구요? 어? 단발발받다 무슨 킬까? 단발될거 같은데 왠지 아잇 모르겠어 일단 패 왜? 그냥 뭐 3번째 아씨 안보여 패드로는 안보여 야! 야야 개짓거래잖아 오! 월리야 너 우리 파티에 들어올래? 아 얘가 되게 잘싸워 아니 아니 저렇게까지 잘싸우면 이거 동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야 나와 니네 나와 키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죽여 쇼그나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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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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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터지냐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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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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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뜨미 아 뭐야 아 아 아아 뭐야 뭔가에 당하고 있어 결계인가? 아 바로 가까이 이렇게 제가 하나 배웁니다 아이고 바로 가까이 가 뭐야 아 놀래라 이거 버려 유리석 갈 필요 없어 어 벨스틱 되게 땡기는데 이건 뭐야 뭐 레이저 포인트야? 메이스 메이스가 왜 있냐? 축복받은 칼이요? 그건 또 뭐야 글록 17 라지 배낭 라지 배낭 일단은 버려 놓자 지금 그딴 거 중요한 거 아님 벨스틱 가자 어? 잠깐만 너 지쳤다고? 너 지쳤다고? 친구야 내가 더 지치지 않았을까? 나는 직접 저걸 하는데 아 등짐도 넣을 수 있네 아 등짐도 넣을 수 있네 갓겜 근데 총알이 딸려서 될지 모르겠다 나 저 옆에 거까지 다 터뜨려 버리고 싶거든요 나 저 옆에 거까지 다 터뜨려 버리고 싶거든요 조금 무리 쓴 거 같긴 한데 그쵸 부족할 거 같죠 화염병 두 방으로는 일단 터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저 옆에 거까지 다 터뜨려 버리면 이 위는 완전 그냥 내 세상이다 할 수 있으니까 욕심난다 일단 근처 가서 잠깐 볼까 그쵸 띠띠 바라바라바라밤 뭐야 이 안에 있다고? 그쵸 미친 총을 왜 쏘냐 야! 야! 파괴력 일단 이게 나 너 주먹 없어 너? 너 하남자야? 어? 아 진짜요? 일단 해봐야지 이게 재밌긴데 아니 거기에 들어가면 일반 좀비가 공격을 못한다고? 어머 몰랐어 약간 영화같네? 구급상자 하나 나오면 개꿀인데 나올 리가 없지 간다 아 페럴도? 아 페럴도? 페럴 왔다고? 페럴 왔다고? 페럴 왔다고? 멀치아웃 페럴이라고? 야 잠깐만 스탑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야 튀어 아 페럴은 진짜 아니야 어? 잠깐만 라이트 세이버? 사실 이 주인공은 제다이어였거든요 어? 안 죽는데? 아 야 잠깐만 제다이어도 이게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짜잔 제다이어였습니다 아 아 아 좋다 아 너 살았냐? 일어나 잠시만 이 타서 저거 죽여야지 너 이렇게 패배자처럼 쓰러져 있을 거야? 너 그런 남자였어? 실망이야 실망이야 이 곳은 그냥 미쳤어 하하 하하 이게 제다이지 솔직히 반치트 반치트로 깬 것 같다 눈앞 보니까 방송 꼭 아 헌터용 말고 와 개꿀 궁대 하나 사용해줘 단 북숙하여 뭐가 많다 야 어? 에너지 드림도 다른 종류야? 필요없어 그럼 버려 같은 종류인데 저러네 다섯 개 까지 아니 네 개 까지 겹쳐지나봐 염경이가 여기 또 있었네 어 아 이번엔 수류탄을 줬구나 사랑해요 아 스탑 이거 버려 총알 한 발 필요없어 이거 또 언제 다시 보냐 귀찮게 이 친구 낭낭하게 잘 써먹었는데 명성 100 쓰고 되게 잘 써먹었는데 나 이거 이러면 옆 옆 뭐야 아 아이템이 남았다고 안 먹어서 이러면 이 부근은 이제 안전한 거잖아 그쵸 만 갤런 보자 저건 또 뭐야 그쵸 소리 너무 듣기 좋고 아 아 보여드릴게요 징 징 징 아 징 아 이게 제다이지 징 이제 그만 쓰자 치트 너무 많이 썼어 양심에 찔려 이럴거면 쉬운 단위도로 해야지 양심에 지금 개 찔려나 징 이건 좀 아냐 이럴거면 에디터 쓰는거랑 뭐가 다르니 가자 근데 여기서 집까지 어느 천년에 가냐 아 아 안 비키네 문 좀 열지마 문 좀 열지마 그러다 뽀사져 니치 아니잖아 이놈 쉐키가 어 밥 거의 다 왔다네 우리집 어디였죠? 아 일로 가면 된구나 이거 또 또 안녕 이게 참 공격은 덜 받는 베이스 캠프인 것 같은데 집에 오기까지가 너무 귀찮아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중형 차량 업그레이드 노후가 있으면 되는구나 대가리 잠시만 아휴 힘들어 아휴 얘 한 3일동안 요양시켜 아휴 아휴 아 연료 많이 갖고 왔다 아 뿌듯 다 집어넣고 근데 잠깐만 아잇 주차장에 있는거 저거 하나 하나 다 갖고 와야되잖아 미쳤다 아니 뭐야 트렁크 트렁크 아잇 아잇 너무 바짝 됐어 누가 뭐라 하지도 않네 너무 바짝 됐어 아이고 왔다 아잇 잠깐만요 어? 트렁크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아잇 그래 그런 기능이 있는거 같았어 뭔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가게 저건가 맞네 아잇 네 아잇 알티를 누르면 되는거였어 이제 이 친구는 어디 보자 내가 끊어졌어 내가 잠시 필요해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밥 바꿔갖고 어 이거 쾌를 끝내고 가야될거 같은데 근데 이게 이대로 가면 죽을거 어쩌지? 괜찮아 저런 퀘스트 뭐가 중요하다고 그지? 애가 살아있는게 더 중요하지 일단 가비 쪽으로 갑시다